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침 영상, 요새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죄송합니다. 저는 개, 개, 병신, 쥿돼지 새끼입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는데 지금부터 대략 한 12시간 전쯤에 직무용 영상이 찍었던 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저는 내심 이 영상의 인터뷰가 그냥 나는 솔직히 안 올라오길 바랬던 것 같아. 그래서 직무용한테도 이거 조금 너무 재미가 없다. 그냥 파기하자. 그리고 영상이 좀 옛날에 찍었던 거거든. 그래서 지금 또 타이밍상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파기하는 게 어떨까요? 말했는데 준내 단호예요, 직무용이. 안 됩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안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올라오게 됐고 올라온 걸 내가 보면서도 좀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저는 꾸준하게 한 번씩 병신짓을 해왔는데 나이가 좀 들고서는 그런 병신짓을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크게 한 번 병신짓을 한 게 이번에 직무용 인터뷰가 될 줄은 나도 몰랐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또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해야 되나?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은 인터뷰였어. 그래서 영상이 저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 영상인데 중간중간에 잘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다시 들었는데도 내가 당황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 내가 당황한 게.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좀 앞으로 갔는데 그 당시 내가 굉장히 의기소침할 때였어. 직무용이 뭐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악플이 오질라게 달려있어요. 악플이 오질라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지금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렉카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 남의 얘기를 거의 안 하려고. 약간 이제 경제 비즈니스 쪽으로 노선을 완전히 틀게 된 게 그때 그 전후로 변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나도 내가 늘상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한테 이런 게 다 돌아오게 돼 있구나. 이제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 민감한 이야기. 옛날 같았으면 차별금지법이니 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약간 큰 거 터지면 거기 전부 다 발을 담갔잖아. 렉카처럼. 근데 지금 내가 그런 걸 아예 안 하잖아. 그래서 그때가 딱 그때 전후였거든. 그래서 뭔가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돼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준비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직무용이랑 인터뷰했을 때도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간 거야. 무슨 얘기를 할지 뭐 대략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거든. 갔는데 뭐 처음에 뭐 대충 했으니까 두 번째 다 대충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바이브만 남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무용 사무실이 옛날에 칠림동일 때는 그냥 핸드폰 하나 놓고 촬영을 했었단 말이야. 맨 처음에 그때는. 근데 두 번째가 아니까 지금은 사무실을 강남쪽으로 옮겼거든. 너무 좋아진 거야. 앞에 모니터가 다 나오는데 카메라가 있는데 아니 카메라 모니터가 앞에 웬 빙신 쥿돼지 새끼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카메라가 진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당황한 것 같아. 어 이건 뭐지? 저기 앉아 있는 저 돼지 새끼는 뭐지? 그러니까 웬 돼지 새끼가 앉아 갖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는 거야. 설득력이 없는 거야. 설득력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당황한 게 내가 영상을 들어도 이게 귀에 들리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인터뷰는 제가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 대한민국은 그 환경적인 부분이 다 박살났는데 근데 안타깝게 이거를 앞장서서 박살내는 주체가 공중파다. 공중파에 대한 비판들도 상당히 많았거든 그 내용에. 예를 들면 나는 솔로라든가. 나는 솔로 같은 경우도 지금은 또 잠잠하지만 그 당시 약간 좀 시끄러운 이슈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야 나는 솔로 같은 게 자여들의 정신을 더 피피하게 바꾼다고 더 망가뜨린다. 여기서 비판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내 채널에서는 해도 된단 말이야. 문제는 100만이 넘는 직무용 채널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이게. 그런 것들이 짤려나갔어. 짤려나가고. 그다음에 원래 마지막 클로징 멘트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해달라는 건 나한테.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이 이미 망했으니까. 이미 망했으니까. 남은 기간 대국적으로 할 거 딱딱딱딱해서. 그래도 이게 대통령의 그런 품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걸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도 이제 서규리 형 지금 난리 나잖아 지금. 장님 무산이 그 위에 앉아있는 건희 누나가 뭐 주솔사라니 뭐여. 후지토라야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난리 나한테 그것도 또 잘렸지. 중간중간에 있었던 것들 복직한 내용들 중에서 잘린 게 굉장히 많아. 잘린 게 많고. 나중에 남았는데 그걸 내가 다시 곰곰이 들으니까. 굉장히 뭔가 당황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 같은 것도 사실. 좀 티키타카 가야 되네. 내가 너무 내 얘기만 많이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 것도 잘하지도 못해. 되게 버벅거린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 모든 게 좀 당황한 데서 시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환경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것도 그냥.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에 100개 중에서 거의 95개는 원테이크로 바로 올리는 거야. 그냥 바로바로 올려버리거든. 못땅 봐도 요새는 짜증나서 그냥 올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는. 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편한 릴렉스한 환경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미 환경 자체가 변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버벅거린 거지.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영상을 찍고. 왜 이렇게 찍었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미 찍기 올라오기 전부터 알았어. 그래서 올라온 것도 다시 봤지. 와. 와. 진짜 양. 그 진짜 와일드 터키 이만큼 글라스로 들어온 거 원샷 때리고 싶다.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갖고. 원샷 때리고 싶은데. 일단은 술을 먹지 말고 일단 자자. 그래서 요새 내가 좀 자고 일찍 일어나거든. 새벽 5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새는.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들었어. 그거를 들었는데도. 너무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는 못하고 욕도 오질라게 먹었구나. 1년 동안 저 쥿돼지 새끼 인신공격도 오지게 당하겠구나. 6년 동안 당했지만 앞으로 더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 내가 저지른 자승자방이니까. 전날에 좀 약간 매운 걸 많이 먹게 먹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빵떡이로.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그거는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뭐 자승자방인데. 내가 병신같이 하고 내가 누구를 탓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는 마이클 타이슨의 교훈이더라고. 누구나 그럴싸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추막기 전까지는. 그걸 내가 똑같이 했더라고. 그냥 뭐 이렇게 나가서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야. 하다못해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유튜버들 보통 얘기할 때는. 진짜 포름부터 뽑아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대사 하나 다 적어갖고. 나는 근데 맨날 뭐 영상 찍어놓으면서 야부리 털고. 뭐 대충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문제는 찍어서 나온 아웃풋이. 전혀 그렇게 안 나온 것들이야. 중간중간 잘리다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도 뭔가 좀. 이게 은간우다가 자른 것처럼 나오고. 그래서 너무 못했구나. 너무 못했구나. 근데 그게 하필이면 가장 잘해야 되는. 내가 맨 처음에 직무형 채널에 나갔을 때는. 구독자가 1000명인가 1200명인가 늘었거든. 그 당시에 내가. 구독자가 4000인가 그랬을 거야. 5200까지 그냥 늘었단 말이야. 지금은 늘지도 않을 것 같아 보니까. 아 그래 왜 내가 병신처럼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직무용도 욕먹는 게 된단 말이야. 인터뷰를 내가 그렇게 병신같이 해버리면. 나만 욕먹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직무용 입장에서도 저런 병신 새끼 왜 될 거 아니야. 직무용한테도 미안하지. 결국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많이 배웠고. 어차피 다음은 없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50대의 결혼 이야기가 왜 나와. 50대는 죽을 준비해야지. 맞잖아. 맞잖아. 30대, 40대가 남은 건 50대인데. 50대 무슨 결혼이야. 죽을 준비해야지 그때는. 근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 이제는 좀 많이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부끄럽던 하루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걸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인생이.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그렇게 잘 전달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 인터뷰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좀 대한민국은 그 가치를 박살을 내고 있고 훼손시키고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앞장서서 박살을 낸다는 거. 공중판 미디어가. 여기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늙은 여자들에게 늙은 여자, 늙은 남자의 연애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냥 그때그때 적당히 붙어 먹어가지고. 나중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붙어 먹잖아. 그러다 보면 뭐 서로 한숨 나오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붙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한 명보다는 둘이 낫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계속 사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내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여성들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도 이어지게 되고. 또 정신병자들도 줄어들게 되고. 정신병자 줄어들면 치안으로도 좋고. 이게 사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어떤 거 하나가 시행이 될 때는 같은 성별의 동의가 필요하거든. 근데 여자들이 이걸 동의해 줄 것 같지는 않아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안타까운 건데.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자유들에게 오히려 더 손해라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대 남자가 되면.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때부터는 결혼을 초월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초월하는 게 맞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만남이라는 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난 좀 느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용인해 줄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남자들을 더 억압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컸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고소하다가. 나중에 골반석 터지고 나면. 어? 이게 아니네. 그렇게 돼서 자유들이 뭔가 좀 동의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제서야 변하지 않을까. 뭐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아. 대한민국은 항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참 뭔가 좀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던 저기 요 근래에 진짜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100만 채널에 나가는 건 기회란 말이야. 기회인데. 그런 기회에 대해서 좀 많이 대비를 하시고.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아니랬을까. 지금 생각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도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좀 약간 멘탈적으로 내가 좀 많이 털리던 시기였거든. 아마 그런 부분들도 변명을 하자면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 라는 말이 있지만. 근데 뭐 그래봤자 전부 다 변명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아무쪼록 저는 이 부끄러움을 고의고의 간직한 채. 다음에. 다음에. 혹시라도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딱 이 정도만 얘기하고 싶어. 좀 이렇게 편하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제 의견을 좀 이렇게 적당하게. 뭐 이렇게 개진을 하고 나오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래 뭐 어반이 어반했네. 딱 이 정도. 뭐 잘하는 거 기대하지도 않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많이 안타까운 게 남아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간 오늘 아침 영상은요. 여기까지고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 언제까지? 휴학기 전까지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뭔가 큰 기회 했었을 때는 내가 그럴싸한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정교하게 여러분들의 플랜을 그렇게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얘기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여튼간 오늘 아침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어반놈 저음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무형 채널에도 영상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병충하치지 건지 궁금하잖아. 링크 남겨둘 테니까 가서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데큐!